네, 제 앞에 있는 제품이 팬텀 GX2의 TF입니다 제품의 기본 특성을 간단하게 제가 리뷰를 해드렸어요 리뷰를 해드렸고 굉장히 경량화된 제품이고 그 다음에 니트로 얇게 되어 있는 제품이고 그래서 굉장히 직접적인 터치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고 그런 건 사실 틀림없어요 제가 지금 왼쪽에는 아예 지금 팬텀 GX 엘리트를 신고 있습니다 굉장히 스티키하고 니트이긴 하지만 코팅 자체가 굉장히 스티키하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티키하게 처리가 되어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은 유튜버들은 이게 뭐라 그래 그립 볼 접촉했을 때 그립감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에 공을 가지고 문지르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축구공을 가지고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문지르면 여기에 그 찍찍찍찍찍 하는 지금 소리가 들리시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제 그립이 느껴진다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제품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캥거루 가죽을 신고 보면 트취감의 끝판왕 이러면 보통은 우리가 이제 캥거루 가죽이죠 C3 같은 경우는 캥거루 가죽이잖아요 근데 이 캥거루 가죽을 이렇게 하면 소리가 안 나죠 아무런 근데 니트에 그립 코팅 뭐 어떤 종류라든지 여기 표면을 그 뭔가를 코팅 처리를 해 놓으면 이렇게 했을 때 네 소리가 들리시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천연가죽과 그 다음에 이 니트의 차이 이 두 제품 사이에서 실제적 그립 능력이 어떤 게 더 좋으냐 근데 공을 순간적으로 접착해 접촉을 해야 되는 축구 경기에서 컨트롤이라고 하더라도 공이 발에 붙어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붙었다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공에 발에 공을 킥을 한다 그러면 이 킥을 하는 순간은 0.01초다 뭐 왜냐하면 실제 접촉되는 순간은 그러니까 그립을 느낄만한 축구에서는 동작은 유일한 것들은 발바닥을 활용한 것 밖에 없어요 드리블을 한다 해서 공을 밀어낸다고 하더라도 닿는 그 뭐지 그 시간은 타임은 굉장히 순간적이에요 거기다가 요즘처럼 천연자인지든 인준자인지든 물이 있다라든지 그렇게 되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립 컨트롤성에서 이 부분과 눅눅하게 젖어서 있는 이 가죽 사이에 어느 쪽이 더 컨트롤해도 좋아지느냐 하는 것도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공이 순간적으로 닿는 상황에 대해서 이 공을 가지고 양쪽을 이렇게 발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오랫동안 발을 뭐 이런 걸 끼워가지고 이렇게 뛰는 운동을 했다든지 그래서 그 경우에 공이 오랫동안 이 공과 이 신발과 접촉해 있으면서 그립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런 종류의 형태의 그립을 그립이 있다 하겠지만 실제로 워낙 순간적으로 공들은 되게 터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터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딱히 이게 뭐 더 좋다고 할만한 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엘리트는 이런 특성을 보여주는 어플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좀 비싸고 좋은 제품이다 굉장히 육안으로 보기에도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다 실제 디자인도 좋고 굉장히 편하니까요 이 상태로 어퍼가 유연하고 부드럽고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딱 느껴지거든요 누가만 해도 이게 싹스피처럼 니트가 스트레치성을 갖고 있고 그런 느낌들이 양말처럼 싹스피처럼 딱 붙여주는구나 그런 느낌이 든다 이거죠 그런데 TMP 때도 제가 다룬 거긴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지금 이게 프로로 내려온다 그러면 말씀드렸지만 어퍼의 우선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어퍼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스티키한 점이 우선 없어져요 물론 여기는 ACC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여기 이게 무슨 말이지 All Condition Control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ACC라는 로크가 없어요 내가 잘 못 찾았나? 하여간 없어요 그러면 이 ACC가 있는게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러는데 이게 더 가격이 반밖에 안 되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에 어찌된 일이 내가 못 찾았나? 이게 뭐가 적혀 있는지 별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여기는 이렇게 선명하게 ACC가 딱 보니 여기는 안 보이니까 하여간 이 제품인 경우에는 지금 여기도 플라이 니트라고 적혀 있긴 해요 여기에 근데 이 제품인 경우에는 사실은 니트라고 보기가 좀 진짜 힘들지 않나 하는 정도로 이 어퍼의 표면은 이거에 비하면 많이 떨어져요 제가 요 며칠 전에 되게 웃긴 영상을 안 해봤는데 그 우리나라 축구와 아 축구와가 아니라 축구 유튜버의 축구 유튜버의 왕들 대표적인 사람이 JK잖아요 그 JK가 데프니보 요즘 장사가 잘 될 텐데 갑자기 나이키 이 제품을 리뷰를 했어요 리뷰를 본인이 정말 신고 싶어서 아니면 데프니보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과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구입을 해서 신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거를 돈도 많은 애가 왜 싼 그릇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JK가 이거를 신고 리뷰를 하는 것을 봤어요 내용은 영상이 한 10분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제가 본 것은 한 5분 6분 정도까지 봤어요 근데 그 제가 보기에 전체 영상이 10분이라 그러면 그 중에 자기 플레이 신고 축구하고 영상을 보여주는게 한 바철반인 것 같아 내가 정확하게 체크해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리고 영상 리뷰를 하는데 핸드폰으로 이렇게 세워서 찍었는지 그 되게 웃겼어요 그 말투도 그 다른거 찍어서 뭐 하는 말투 나는 그 얼굴을 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제대로 그것도 그렇고 말투도 리뷰를 하는 말투가 너무 웃겨 가지고 그러니까 비하는게 아니라 굉장히 초딩이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영상을 보고 너무 웃겼었어요 아니 제가 왜 이렇게 그 마치 뭔가 뭐 저기 뭐지 토끼가 놀란거 보고 겁에 질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리뷰를 하고 있어서 왜 왜 이렇게 리뷰를 하냐 근데 이제 JK가 이 제품의 장단점들을 소개하는데 제가 지금 잘 기억이 나진 않아요 뭐를 장점이라고 하고 뭐를 그거 했는지 근데 올핏 보기로는 아웃소울이 단점이라고 그랬나 너무 말랑말랑하 아 쉔크가 약하다 그래서 그 지가 만든 데프니브에 축사라라 그러나요 그거를 그거는 이제 강성이 좀 있는거다 카본 플레이트도 뭐 들어가 있고 뭐 들어가 있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거 좀 좋고 그 다음에 이거는 터치가 뭐 이런게 좋다 그랬나 아이가 근데 걔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던데 그 경기를 한 그래도 그런 경기를 하게 되면 한 8-90분 이상은 하지 않을까요 그 중에서 잘했다고 하는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는건데 그 중에도 패스미스라는 영상도 그러니까 재밌다 되게 뭐지 솔직한가 이 친구가 되게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근데 JK가 리뷰 내용이 그렇게 틀린게 아닌게 나이키에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당신 발볼 넓다 그 다음에 뭐 발등 발볼 개 넓으니 발등의 높이가 엄청 높으니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이렇게 신으면 사람들이 보기에 발등이 넓어 보이고 발볼이 발볼이 넓어 보이고 발등이 넓어 보이고 높아 보이고 높아 보이네 개높다 뭐 후지산이네 뭐 온갖 얘기들이 다 있던데 뭐 하여간 이게 넓은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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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건지 이런게 잘 몰라요 왜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 발 대비로 이게 넓다 뭐 뭐지 높다 이런거는 이런거는 똑같아요 저 친구가 내보다 잘생겼다 아니면 내보다 못생겼다 그런 얘기로 잘생기고 잘생기고 못생긴거에 기준이 없잖아 근데 내가 보기엔 쟤는 나보다 못생긴거 같아 그리고 쟤는 나보다 잘생긴거 같아 뭐 그런 식인거죠 제가 이게 농담사만 얘기하는게 아니라 실제로 발볼의 정의 발볼의 평균 데이터 이런건 없어요 남자의 평균 신장을 전세계 인구의 남자 키를 다 재면 평균을 구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 어떤 발은 그 전세계 80억 인구 중에 40억이 남자라 그러면 40억 남성 인구의 발발의 평균치는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8세부터 뭐 80세까지다 그래서 전세계 인구가 그 포함되는 인구가 한 20억이다 그럼 그 20억의 남성의 발의 평균치는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발이 그 평균에 어느정도 근사치에 가있다라든지 내발은 그 평균에 딱 맞다라든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죠 왜 의미가 없냐 그냥 다른 거니까 평균치에 근사하다 아니면 평균치에 멀어져 있다 하는 것들은 실제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발볼이 넓다 좁다의 기준 아니면 발등이 높다 좁다에 대한 표준 수치가 존재하지 않아요 스탠다드가 왜냐하면 사람은 키가 다 예를 들면 동일한 키와 동일한 체중에 동일한 인종에 동일한 민족 그 표변의 키와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발의 모양이 다 다르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기준을 잡고 평균을 내서 그 평균 기준으로 발볼이 높다 발볼이 좁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신장 체중 민족 인종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상황에서 평균 값이라는 걸 구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볼이 넓다 좁다 하는 것들은 개념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 발을 보고 넓다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런 제품을 시험 쓸 때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아무런 불편함이 불편함이 없다는 거는 최초 시착 상태에서 발볼이 너무 타이트해서 저리다라든지 아니면 어딘가 껴서 아프다라든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신고 뛰면서 경기 중에 우리가 발생하는 실제 실착 테스트로 들어갔을 때 이 신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 특성 소재적 특성들이 드러나는 부분은 예외지만 신고 우리가 매장에서 구입을 할 때 이 상태 이상으로는 더 해볼 수 없잖아요 물론 이제 트라이얼존 같은 것들이 형성된 일본 같은 데서는 실제로 잠깐 차볼 수는 있지만 물론 실제 차본다고 하더라도 제한된 공간에서 스프린트를 한다든지 급정거를 한다든지 스톱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급방향전환을 일정 구간 이상 한다든지 이런 거 아니면 점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테스트 해보지 않는 이상 매장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제품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정도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 제한성을 감안을 해서 지금 신었을 때 어떠냐 그냥 편하다 이거예요 이게 예 제가 보기에 JK한테 나이키 어떤 제품을 줘도 다 편할 거예요 왜냐 패딩이 일단 없어졌어요 대부분 신발들이 패딩이 없어지면 어떤 사람들이 시작해서 원가 절감으로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웃솔도 그냥 하나로 만들어서 그냥 막 찍어내요 새로 디자인을 바꾸지도 않아 그러니까 디자인 비용이나 개발비용이 추가로 늘지도 않아 그 다음에 인솔과 미드솔의 두께를 앞쪽으로 더 연장시켜서 더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재료가 더 들어가지 않으니까 재료가 더 들어가서 원가를 올릴 수 있는 요인은 없어 제가 보니 가격은 조금씩 오를 거예요 지금 환율도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어쨌든 여러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일본 브랜드들 보면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레플리카 유니폼 같은 경우도 리사이클 페이퍼를 쓴 리사이클 그 플라스틱을 썼다 안 썼다에 따라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신발의 가격이 아마 축구화 가격도 다소 오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하여간 요 상태 요런 축구화들은 요 어퍼 자체로만 보면 이거와 비교할까요 엘리트와 지금 이걸 비교할 필요가 없이 요 자체로만 보더라도 베어풋에 근사한 느낌이 든다 이거예요 왜냐 패딩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볼에 접촉될 때는 직접적인 접촉감을 느꼈네요 만약에 미주노 모렐리아를 신는다 아니면 아식스 시스를 신는다 이러면 여기 패딩 처리가 되어있죠 물론 이 패딩도 엄청 크게 많이 느껴지는 건 아니지만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 볼 컨트롤성 이런데에서 직접적인 터치감이 느껴지고 하거든요 미주노 모렐리아에 패딩이 들어가 있고 네오도 패딩이 들어가 있지만 베어풋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베어풋 개념에서 알파가 더 편하냐 네오가 편하냐 모렐리아가 편하냐 알파는 아예 필름으로 되어있고 패딩이 안되어있지만 어떤 사람은 불편하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알파가 더 편하다고 느껴요 그만큼 그만큼 신발에 대한 호불호 이런 것들이 서로 갈리는데 이 상태로만 보면 이 그 팬텀 GX2 이 TF 모델도 크게 뭐 단점을 억지로 찾으려고 그러면 찾을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만 되더라도 그냥 일반인들이 막 신기는 편한 신발이다 그러니까 막 신기 편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쓰는 거거든요 막 신는데 엄청 불편하다 그러면 안 신겠죠 근데 막 신어도 편하다 그러니까 TM4도 많이 신고 제가 리뷰를 하진 않았지만 베이퍼 TF도 많이 신고 이 제품도 많이 신고 많이 팔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다 이거에요 또 브랜드가 나이키이기도 하고 이제 나이키 하면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뒤에 붙이는 수식어가 제 댓글을 보더라도 소위 말하는 기술력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그러한 종류의 기술력을 인정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제품이 어떻든 실제로 나와있는 제품을 신었을 때 이 제품의 공학적 특성 소재적 특성 그 다음에 구조적 특성 이 두 개가 되면 이 제품의 실제 공학적 특성이 다 결정이 된다고 보거든요 물리학적으로 어떤 성질을 가질 것이냐 하는 거 예를 들면 아웃솔을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 아웃솔의 높이가 어떻게 되어 있냐 아웃솔 소재가 뭐냐 이거에 따라서 그립력 인조잔디 나일론과의 아웃솔과의 그립력 차이가 결정 예를 들면 여기를 전부 PU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립이 안 생기겠죠 그냥 미끄러져요 왜냐 나일론과 PU 폴리오레탄 사이에는 마찰 개수가 적기 때문에 마찰력이 떨어진다고요 그 마찰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그립력이 그립이 발생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립이 발생 안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쓰는 용어로는 접지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돼요 실제로 만약에 FD 타입의 스터드로 만들어져 이걸 다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미끄러지겠죠 그러니까 고무가 사용됐다는 것은 나일론과 고무 사이에 마찰력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다 그 다음에 미드솔이 들어갔다 그러면 미드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신발은 일정한 쿠셔닝성을 갖구나 근데 미드솔에 들어가 있는 에바의 탄성 정도가 고탄성이냐 저탄성이냐에 따라서 이 쿠셔닝 정도가 달라질 것이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미드솔이 플랭스로 들어가 있냐 하프랭스로 들어가 있냐 4분의 3만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어느 부위가 어떤 식으로 쉔크 강성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서 족저근발 가능성이 몇 경기 정도 치르면 올 것이냐 하는 것들이 예측이 가능하게 되고 니트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 니트의 일반적 특성은 희축성, 스트레치성이니까 그 스트레치성이 코팅 이해로 처리가 되어 있으면 그 코팅의 두께와 정도 소재에 따라서 이 슈즈의 어퍼의 홀드성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홀드성을 갖게 될 것이냐 하는 경기 중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나이키 여기 ACC가 포함되어 있고 뭐 플라이 니트로 표시되어 있고 한 것들은 모르겠다 이거예요 저는 그게 플라이 니트든 무슨 니트라고 표시를 하든 그냥 천이다 아니면 그냥 인조 가죽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는 거랑 제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왜냐 제가 이걸 신고 느끼는 것들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이 리뷰의 최종 결정이거든요 그러면 니트다 그럼 니트구나 니트의 특성이 뭐냐 스트레치성 스트레치성이 무한대로 있으면 격렬한 운동 과정에서 신발 홀드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그럼 불가능한 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트레치성 홀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코팅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이 팬텀은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쪽 그런 측면에서 이 접근을 하게 되면 복잡하긴 하지만 사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니트 류의 신발 패딩이 없는 신발로 직접적인 접촉감을 느낄 수 있는 토치감을 느낄 수 있는 신발이냐 맞다 그러니까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여기 리액트가 들어가있든 뭐가 들어가있든 어차피 에바든 리액트든 쿠션 정도를 결정하는 거는 브랜드에서 어떤 소재를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뒤꿈치 쪽에 들어가 있는 거 가지고 단단하다 뭐 물렁하다 쿠션이 좋다 나쁘다 표현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아서 크게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TN4랑 그 다음에 이거랑 쿠션 속이 다르긴 하지만 선호도에 따라서 내가 뭘 신을 거냐 결정하면 된다 이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팬텀 GX만 해도 엘리트에 비하면 오프의 질 등급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일반인들이 생활 속에서 생활축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기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부족함도 없고 물론 조금 더 좋은 걸 신으면 얼마든지 좋은 대안을 찾을 수는 있지만 굳이 내가 나이키를 신겠다 그러면 이런 제품을 신어도 여기가 뭐 어떻게 설명을 해봐야 큰 의미가 없다 그냥 나이키는 나이키고 팬텀은 팬텀이고 TN4는 TN4다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 그런 것에 따라서 그냥 결정을 하면 된다 고민할 필요 없이 그렇게 말씀 드렸을 것 같아요 그만큼 기본적으로 크게 약점 잡을 만한 제품은 아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